안녕하세요. 비일행사 브이로그의 권한진장입니다. 오늘은 야당동의 신축빌라 복층타입 152호 이렇게 나눠서 영상으로만 담아봤습니다. 제가 한 두 달 전쯤에 여러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때 영상 시간 때문에 좀 길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짧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번 했었는데 가장 많이 응답을 해주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선택을 하셨던 건 역시나 제 예상대로 최대한 길게 썰을 풀어달라 이거였습니다.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더라도 내가 선택할 집이니까 좀 자세하게 보고자 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. 두 번째로 많이 선택을 하신 건 10분 이내로 좀 압축해서 보여달라였습니다. 그러니까 짧게 영상을 보고자 하셨던 분들도 많았던 건데요. 그래서 제가 앞으로 영상 촬영을 할 때 처음 보는 신축현장이다. 그러니까 처음 소개하는 신축현장이다 그러면 평소처럼 열심히 리뷰를 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 해악 때문에 두 번 세 번 가는 현장들 있잖아요. 이런 현장들은 제가 영상으로만 담아서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앞으로의 영상은 그렇게 참고해서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또 뭔가 변화가 필요할 때 여러분들한테 그때 설문조사 또 한 번 할 거니까 그때 또 많이 응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1호 라인은 거실 뷰가 좋습니다. 그래서 나는 무조건 거실 뷰가 좋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1호 라인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거실이 조금 많이 확장됐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개방감이 있는 거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어지는 2호 라인을 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1호 라인부터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. 영상 시작할게요. 어i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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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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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